2부입니다.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. 댓글들 잘 읽어봤어요. 그래요. 새돌인데 한글 읽는 아이들이 있겠죠. 근데 그거 전부 다 선생이랑 부모가 가르쳐줬으니까, 배웠으니까 그런 거고요. 저희 첫째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. 단 한 번도 한글을 가르쳐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. 그냥 애 아빠가 손가락으로 쓱쓱 지나가면서 책을 읽어준 게 이게 전부인데 그런데 한글을 스스로 깨우친다는 거.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? 아니 말이야 말은 말이지. 아동 교육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거 절대 보통말이 아닌 거거든요. 그리고 제가 좀 부끄러워서 글을 제대로 안 적었는데 사실은 제가 아이를 대충 키웠어요. 요즘 엄마들이 다 쓴다는 육아이기 같은 거 한 번도 안 써봤고 제가 또 독박 육아라 좀 귀찮으니까 그런 이유로 아이가 어릴 때 영상들 같은 거 많이 틀어주고 유튜브 같은 거 또 그런 영상을 보는 동안 저는 청소를 한다거나 설거지를 하고 그랬거든요. 거기다 둘째를 임신하고 막달쯤부터는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서 사실상 방치를 한 거죠. 그런데 이렇다고. 다른 아이의 엄마들은 아이 교육에 필사적으로 신경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잘 키운다는데 저희 아이는요. 엄마인 제가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어요. 특히 지난달에는 아이랑 놀이터에 갔는데 얘가 갑자기 놀이터 바닥에 귀를 대고 있는 거예요. 깜짝 놀라가지고 콩콩아 뭐 해? 하고 물어봤더니 엄마 지구 안에는 내핵 외핵이 있는데 마그마가 끓고 있어 이런 소리를 해대며 그 끓고 있는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는 거래요. 그래서 뭐가 들리냐?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아마 멘틀이 너무 두꺼워서 그런 것 같다.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아니 여러분 이게 겨우 세돌짜리 아이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? 불가능한 거잖아요. 다른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그저 마음 놓고 그네 타고 시소 타고 노느라 정신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아이만큼은 딱 저러고 있었다 이거예요. 사실 그래요. 이때도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아빠가 읽어준 책에서 나온 게 기억나가지고 그랬나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거 확실히 보통 아이는 아닌 게 분명해요. 아시겠어요? 한참 있습니다. 댓글 1번 아이씨 진짜 절대 아니길 그렇게 바랄건만 역시 답정너였구나. 답정너 아니 사실 그런 냄새가 오지게 나긴 했지 2번 추각을 내용은 그러니까 대충 키운 내 자식이 온갖 정성을 들여 키운 남의 자식들보다 훨씬 뛰어난 영재고 천재니까 너희는 그냥 찬양이나 해라. 딱 이거구만? 제가 이쪽 계통인데 검사받아 봐도 뻔해요. 아이큐가 보통보다 조금 높을 뿐이지 영재 아닙니다. 네 됐으니? 찬양하라는 의미로 쓴 거 아니에요. 2번 아르기 깨뿔! 뭐가 아닌데 딱 봐도 그거 맞구만. 3번 아니씨 내가 보기엔 이 아이 엄청 똑똑한데 영재가 아니라니. 새돌에 혼자 한글 떼는 아이가 정말로 그렇게 흔해요? 아씨 우리 딸아 널 어쩌면 좋겠니? 대댓글 진짜 댓글들 보면 우리나라에 천재들만 있는 것 같아요. 2번 우리 아들 지지난달에 딱 새돌 지났는데 한글은 깨뿔. 책 읽어주면 엥 이러면서 도망이 나가. 4번 알겠어요. 진정해요. 영재 만나보죠. 얼른 검사하러 가보세요. 그럼 전문가가 케어해줄텐데 왜 여기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럽니까? 근데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3살짜리가 영재 소리를 들으려면 말이죠. 영어를 완벽하게 읽는 정도로는 가능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6번 유튜브 보면 내핵 외핵 멘틀 이런 거 반복적으로 나와. 아무래도 애가 그걸 좀 많이 본 것 같은데? 대댓글 맞습니다. 영재는 땅에 귀를 대고 마그마 소리 같은 거 안 듣죠. 오히려 부모가 땅에 귀대고 마그마 소리를 듣자 이래보면 뭔 소리야?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그게 어떻게 들려? 이런 대답이 나오죠. 그게 영재입니다. 누군가가 알려준 정보를 기억하는 거 이건 그냥 똘똘한 거죠. 어린이 몸에 과학 선생님 정도는 빈이 돼 있어야 영재야. 눈으로 직접 영재를 보잖아요? 진짜 허탈합니다. 왜? 어린아이보다 어른인 내가 훨씬 더 멍청해 보이거든. 7번 처음엔 여기 댓글들이 어이없고 웃겼는데 이제는 쓴이가 더 웃깁니다. 아니 저기요. 답을 벌써 정해놨구만. 묻기는 또 왜 물어보세요? 이미 본인 스스로 내 아들은 영재야 천재야 이런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만. 그러니까 사람들의 솔직한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 첫째 아들 영재인데 자랑 좀 할게요. 이렇게 글 제목부터 바꾸세요. 8번 마그마! 깔깔깔 아이고 아침부터 빵 터지네. 저기요 아주머니 마그마 끓는 소리 듣겠다는 건 영재가 아니에요. 그게 들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그게 영재지. 9번 야하튼 서포트 못해줄까봐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네 마들 절대 영재 아니니까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. 걱정은 그만 절대 노노노노노노 9번 초역대급 영재인 백강현 님도 들어본 적 있죠? 이 아이가 말이죠. 영재 테스트를 받으러 갔었는데 거기 영재 소장님인가? 야하튼 전문가 아저씨가 그랬어요. 진짜 엄청난 감동을 봤더니 인류의 보물이라고 하면서 아이야 세상에 태어나줘서 너무나 고맙구나. 이 좋은 머리 부디 훗날 인류를 위해 꼭 써다오. 이랬는데 알겠어요? 이게 바로 영재입니다. 단순히 그냥 똘똘한 거랑 차원 자체가 다르다고. 10번 뭐 겉으로 보기엔 아이의 앞날을 걱정하며 엄마인 본인에게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아이의 앞길을 못 틔워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툴으로 글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내가 대충 키웠지만 이 정도야 내가 마음먹고 영재 교육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진짜 어마어마하겠지. 부럽지? 이런 생각이 가미되어서 이런 글을 올린 것 같아요. 애들은 누구나 어릴 때 반짝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. 언어천재, 음악천재, 수학천재, 미술천재 같은 그런 시기들. 그런데 아이들은 말이죠. 중, 고등학교 때 가봐야 그때 잘하는 거 그게 진짜예요. 성실함, 사회성, 자기주도성, 회복탄력성 이런 게 진짜 실력이다 이 말입니다. 부디 한때의 반짝임에 현혹되지 마세요. 대댔으니 아니 만약 이게 한때의 반짝임이 아니라면요 그땐 어쩔 건데요. 2번 한때의 반짝임인지 아닌지 일단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서포트를 해보시든가 만약 반짝임이면 그걸 온전히 못해준다는 압박에서 해방이 되니까 좋은 거고 또 꾸준히 영재라면 그것 또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? 2번 남편이나 전화 영재는 아니었어요.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자랐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딱히 못하지도 않아서 수도권 4년제 나왔고요. 저희 남편 공부는 잘했지만 영재는 아니었어요. 노력형 수재였다고 하더라고.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높은 그런 학생 말이죠.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수재 중고등학교 때 도수석을 몇 번 했고 고등 때는 사설 전국 모의고사에서 전국 2등까지 해봤다고 해요. 근데 막상 수능을 그렇게 잘 보지 못했고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원하는 과에 들어갔습니다. 뭐 의대는 아니고요. 남편은 박사까지 했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평범한 연구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. 남편하고 연애하는 동안이나 결혼 기간에 특별하게 똑똑하다거나 머리가 좋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. 오히려 뭔가 좀 어리숙하고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. 그리고 제가요. 아이가 영재라서 굉장히 신이 났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아니에요. 절대 아닙니다. 오히려 저희 부모는 말이죠. 아이가 영재로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들어가는 그 막대한 교육비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요. 영재는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서포트를 해줘야 할 만큼 많은 정성이 필요하니까요. 또 제가 한 가지 더 마음이 쓰이는 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아이 이 비범한 아이를 못난 엄마가 너무 대충 키워서 평범하게 자라게 할까 그게 걱정인 거죠. 니들이 뭘 알아요. 아이는요.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. 분명 애가요. 어릴 때부터 보통 다른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걸 왜 진작에 캐치하지 못했는가 왜 그냥 넘어왔을까 그게 가장 후회가 돼요. 하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아이를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영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이해합니다. 또 제가 설레발치는 거라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. 아무튼 뭐 빠른 시간 내에 영재 검사 받아볼 거고 대학병원에 소아과 신과도 가서 전문적인 지능 검사도 해보려고 해요. 댓글 감사합니다. 댓글 1번 아니 우리 아들이 영재 같으니까 봐달라길래 보고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자꾸 추가를 하지? 아줌마 듣고 싶은 말이 뭔데요? 2반 아니 아이 아빠가 글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며 읽어줬다면서 그게 가르치는 거지. 지금 장난하세요? 아무리 내 아이가 제일 예쁘고 영택해 보인다지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. 어머 세상에 뭐야 귀는 닫고 눈은 감고 살았나? 영재의 기준이 뭔지 진짜 영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TV나 유튜브 보면 널리고 널린 게 영재들인데 도대체 어느 동네에 살았길래 살고 있길래 38개월이 문장을 좀 이어서 말하는 걸 가지고 영재라고 하는 거야. 뭐라고요? 다른 애들보다 2, 3년이 빠르다고요? 그럼 어디 살아요? 나 비꼬는 거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. 3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아이를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영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이해해요? 미치겠다 진짜 깔깔깔깔 4번 살레발치는 선생이랑 답장난 애 엄마가 콜라보 해가지고 똘똘하고 멀쩡한 애를 다 망쳐놓게 생겼네 어이구 되덜까? 36개월밖에 안 된 애를 더 일찍 발견 못 해가지고 방치를 한 게 죄라고 후회가 된다고? 야 농담 아니고 이 아줌마 보니까 저러다가 애 잡겠다 5번 아들의 우수성이 아니고 한글의 우수성입니다 6번 우리 아이도 만 3세인데 EBS에서 하는 한글 용사의 아이야라는 프로그램 보더니 한글을 뗐어요 진짜 우리 EBS님 완전 만세 사랑합니다 7번 지금 보니까 이 아줌마 이를 악 물고 우리 애는 영재인데 니들이 못 봐서 그런 거야 이러고 있네 깔깔깔깔 아이고 이 아줌마 진짜 애잔하구만 에이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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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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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뭐 본인이 행복하면 된거지 뭐 아이는 조금 힘들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 줄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둔재는 한숨을 수재는 기쁨을 천재는 경악을 감사합니다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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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